파이썬 코딩 0교시 이진수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진수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내용들, 핵심 개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만을 사용하죠. 즉 이걸 이진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구요 이진수는 bit라고도 표현하는데 binary digit 대 줄임말입니다. bit 이렇게 해서 bit라고 하죠 이진수 0과 1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기가 흐르거나 혹은 흐르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을 1 이라고 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을 0 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죠 즉 우리가 컴퓨터 안에 뚜껑을 열어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커다란 메인보드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그 작은 그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pcb 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cpu 라고 불리는 이제 그 칩이 박혀 있구요 바깥쪽에 램 이라는 게 박혀 있고 또 이것저것 많이 연결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선은 전기가 흐르거나 혹은 흐르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진수 체계를 사용해서 컴퓨터는 0과 1만을 사용하고 0과 1만을 저장하고 저장되어 있는 0과 1만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숫자는 다른 수 체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 10진수는 우리가 사용하기에 사람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수 이구요 나머지 2진수는 컴퓨터가 사용하기에 편한 수 입니다 동시에 8진수나 16진수는 우리가 쓰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컴퓨터 측면으로 봤을 때 2진수가 비트가 3개가 되면 8진수가 되고 거기에 비트가 하나가 더 더해져서 비트가 4개가 되면 16진수로 바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환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6진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숫자는 표기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수체계는 일반적으로 숫자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첨자로 나타냅니다 즉 이게 2진수 101001이면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2라고 작게 쓴다는 얘기죠 10진수면 저자리에다가 10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10진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다 보니까 딱히 오른쪽 아래에 첨자로 1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즉 없으면 10진수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10진수가 아닌 다른 수체계들은 오른쪽 아래쪽에 이게 2진수인지 16진수인지 8진수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첨자를 적어주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웨어로 사용되는 숫자, 문자, 기호, 색상, 소리 등은 모두 2진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거요 우선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걸 해보기 전에 10진수 65는 2진수로 계산을 해보면 01000001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조금 궁금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이 다음 장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는 거고요 10진수 65를 어떻게 했을 때 2진수 01000001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숫자 65가 컴퓨터에서 2진수로 따질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10진수 65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값을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대문자 a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10진수 65를 16진수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2진수나 16진수나 10진수나 똑같은 숫자죠 65가 그냥 숫자로서 컴퓨터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숫자 65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를 가지고 있는 대문자 a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종종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 보면 색깔들이 나타나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보죠 배경색도 그렇고 글자 색도 그렇고 이런 거 색깔들을 바꿀 때 사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rgb 코드죠 rgb 코드에 똑같이 65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짙은 남색을 나타내 주는 그런 이제 색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게 구글에서 샵 000041 이렇게 쳐 보면은 요 숫자에 대한 색상표가 이렇게 바로 뜨네요 재미있게도 봤더니 이게 어때요 샵 000041 같은 경우는 요 컬러표가 보는 것처럼 요즘 상당히 진한 진한 뭐라 그럴까요 그 파란색 중에서도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죠 아래쪽에 나와 있으론 very dark blue 이렇게 써놨네요 아주 강하게 진한 파란색이 됩니다 요런 색상을 나타내는 숫자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진수 10진수 바꾸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10진수를 2진수로 하고 싶으면 첫 번째 10진수를 한번 적어 보는 거죠 10진수를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 10진수에서 음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2진수에서 가장 큰 10진수를 뺍니다 자 우리가 10진수 어떤 수를 한번 적어 볼까요 요 뒷장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는 할 텐데 156을 우리가 한번 해 볼 겁니다 156을 그러면은 156에서 2진수 표에서 가장 큰 10진수를 뺀다 그랬는데 한번 조금 이따가 해보죠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2진수 표에서 뺐던 10진수에 해당되는 2진수 자리에 1을 표시한다 빼지 못하고 건너뛴 자리에는 0을 표시한다 0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진수 156이죠 10진수 156을 2진수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게 2진수 표예요 2진수 표 2진수 표를 잘 보시면은 여기 총 8개 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칸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큰 숫자일 거고요 맨 뒤쪽부터 시작해서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 맨 앞은 2에 7승까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진수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2에 0승은 1이죠 2에 1승은 2를 한 번 곱한 거니까 2고 2의 제곱은 2를 두 번 곱한 거니까 4 2의 세제곱은 2를 세 번 곱한 거니까 8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씩 증가하는 거예요 2씩 증가하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1에다 곱하기 2 해주면 2 2에다 곱하기 2 해주면 4 4에 곱하기 2를 해주면 8이 되고 8에 곱하기 2를 해주면 16이 되고 16에 곱하기 2를 해주면 32가 되고 32에 곱하기 2를 해주면 64가 되고 64에 곱하기 2를 해주면 128이 됩니다 이렇게 1부터 128까지가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예요 저걸 가지고 우리가 156을 10진수 10진수 156을 2진수로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10진수 156에서 2진수 표에 있는 수 중에서 뺄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예요 뺄 수 있는 가장 큰 수 156에서 128을 뺄 수가 있죠 156에서 128을 뺄 수 있으니까 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찾은 자리에다가 1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원래 다 여기 0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저쪽이 다 0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원래 0으로 채워져 있었던 해볼까요? 한 번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가 다 이렇게 다 0으로 채워져 있던 저 자리에다가 이렇게 0으로 채워져 있던 저 자리에다가 이 부분 128이 156 안에 한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1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1로 바꿔주면서 156에서 128을 빼줄 거예요 1이 됐으니까 1이 됐으니까 156에서 128을 빼주면 28이 남죠 이제 28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28을 뺄 수 있는 가장 큰 수 자 28에서 64를 못 빼죠 32도 28보다 크니까 뺄 수가 없고요 16은 28보다 작네요 자 16이 28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수죠 여기서 그래서 16에다가 1을 넣어주고 28에서 28에서 16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12가 남죠 12가 남았습니다 12 12가 남았으니까 다시 여기서 12에서 뺄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예요 10에서 뺄 수 있는 가장 큰 수 8 뺄 수 있죠 12 빼기 8이 되죠 10에서 8을 빼면 4가 됩니다 그래서 12 빼기 8에서 4가 됐어요 4가 됐고 이제 다시 남은 것에서 4를 뺄 수 있는 가장 큰 수 찾아봤더니 여기 4가 있네요 여기 1 집어넣어 주고 4에서 4를 빼줬더니 0이 됐습니다 0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났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 100 11100 이게 10진수 156에 해당되는 2진수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2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2진수 100 11100인 00은 10진수 156이랑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책에 보면 아마 진법 계산하는 게 나올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이제 배우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이렇게 2진수 표를 이용해서 156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찾는다 거기에서 156에서 128 이 숫자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다시 그 뒤에서 가장 큰 숫자로 빼준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진행하시면은 10진수를 2진수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진수를 10진수로 다 한번 바꿔봐야죠 2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앞에서 봤던 2진수 표를 또 비슷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2진수의 각 비트를 적어 놓을 거고요 1이 있는 자리에는 2의 해당 자리의 지수만큼 곱해서 곱을 구하겠습니다 자 1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구한 값을 더한 총합이 10진수로 변환된 값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2진수 표가 있죠 2진수 표가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16진수 156을 모르는 거예요 16진수 156을 모르고 2진수 10011011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요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을 때 이걸 사용해서 10진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자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앞에서 했던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자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니까 총 7자리가 되겠죠 각각의 자릿수마다 1, 2, 4, 20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8, 16, 16의 2배, 32, 32의 2배, 64, 64의 2배, 128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8자리에 대해서 각각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0이라고 적힌 거는 그냥 다 무시하면 돼요 왜냐하면 128에다가 1을 곱한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여기도 64에다가 0을 곱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줄 건데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 되죠 그러니까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무시하고 넘어가면 돼요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128,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16,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8,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2,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1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더해 주는 거죠 128, 16, 8, 2, 1 더해주면 128에다가 16을 더해주면은 130, 144가 되고 144에다가 8 더해주면은 150, 152가 되나요? 152 152, 152에다가 2 더해주면은 154 여기 1 더해주면 155, 155가 되나요? 그러네요 155가 되는데 156이라고 썼네요 제가 이거 잘못 쓴 거 같은데요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156이 아니라 155네요 155인데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저거를 잘못 썼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128, 128에다가 16 더해줬으니까 134 거기에다가 8 더해줬으니까 142 거기에다 2 더해줬으니까 144 1 더해줬으니까 145 조금이라도 또 틀려진 거 같은데 128에다가 8 더해줬으니까 152 그렇죠? 여기까지 150이 됐고요 여기다가 2 더해주니까 154 여기다가 1 더해주니까 155 155 여기는 15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5가 만들어집니다 2진수를 10진수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셨으면은 다른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2진수를 사용합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해봤고요 8진수나 16진수로 바꾸는 거는 안 해봤어요 8진수나 16진수로 바꾸는 거는 오늘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그거는 10진수에서 8진수, 10진수에서 16진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2진수에서 8진수, 2진수에서 16진수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비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바이트는 0에서 255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바이트가 8개 비트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바이트에 다 0이 채워져 있으면은 0일 거고 다 1이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이 앞에서 봤던 여기 8개의 비트에, 8개의 비트가 1 바이트니까요 8개 비트에 다 1이 채워져 있으면은 128, 64, 32, 16, 8, 4, 2, 1 이걸 다 더해 주시면은 255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샘 해볼 수 있죠 한번 해보시고요 2진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0진수보다 8진수나 16진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SEвер은? 8 80 80 80 81 100 80